맹금류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걸까요? 맹금류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떠오르는데 그런 맹금류 중에서도 최고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피그미 팔콘이라는 새입니다. 난쟁이 새매라고도 부르는 피그미 팔콘은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마치 새끼 매처럼 보이지만 다 자란 얼음매로 성체의 크기가 최대 25cm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수컷은 등이 회색이며 안컷은 등에 붉은색 깃털이 나있어서 마치 가방을 맨 모습처럼 보여 더욱 귀엽습니다. 귀염뽑작한 새답게 우는 소리도 참 귀엽네요. 귀엽게 우는 소리도 참 귀엽습니다.